안녕하세요. 2023년 3월 24일 금요일 아침 7시 15분 불꿈봉 장전 뉴스 시간입니다. 불꿈봉 밴드를 찾고자 하시면 밴드 전체 검색란에 불꿈봉이라고 검색하셔서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글을 올려놨는데 어제 우리가 MDS테크 종가매매 종목으로 대응했습니다. 어제 장 마치기 전에 코스닥이 급락이 나와가지고 모든 종목들이 뚝 떨어졌는데요. 어제 뉴욕 증시가 또 다시 상승으로 반전됐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MDS테크 흐름을 보시면 어제 하루종일 아침에만 살짝 반등이 있었고요. 이렇게 장 마감하기 전에 3시에 엄청나게 떨어졌었습니다. 다시 밑고리를 이렇게 끌어당기면서 상승을 했는데 외국인들이 이 시간에 들어와가지고 전부 매수에 가담했습니다. 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세가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이와 같이 장 마감 직전에 급락이 나왔던 코스닥의 흐름이 어제 같은 경우에는 2424포인트로 2424 코스피가 마감을 했고요. 또 812포인트로 코스닥이 마감을 했습니다. 잘 버텼는데요. 2400선과 또 800포인트를 잘 지켰습니다. 여기다가 원달러 환율의 흐름이 29원 40점 드디어 1278원으로 1200원대에 떨어졌습니다. 제가 이 떨어지는 걸 보고 오늘 아침에 달러를 좀 바꿀 일이 있어가지고 온라인 통해가지고 달러를 좀 바꿔놨는데 29달러 40센트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습니다. 지난 3월 13일날 22원이 떨어졌던 이날보다도 더 많이 떨어지는 바람에 1278원, 1200선에 안착을 했습니다. 1200선에 안착을 우리 환율이 안착을 해야 좀 이 금융권이 증시 상황이 안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은 일단은 2플러스1로 좀 관심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MDS테크가 종가매매 종목이고요. KG 모빌리언스, 애플페이 관련주도 어제 많이 떨어졌는데 4개월 연속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브레이크가 걸릴 쯤 됐는데 어제 이 갭도 또 한 번 더 생겼기 때문에 갭이 가까이에 한 번 있고 또 갭 하락이 두 번, 세 번 있는데 아무튼 KG 모빌리언스 계속해서 지금 대응하고 있으니까 좀 끈기 있게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에브리봇, 이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AI 로봇과 관련해서 로봇주들도 상당히 관심있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어제 좋은 조정이 나왔습니다. 에브리봇과 또 KG 모빌리언스, 그리고 MDS테크가 오늘 2플러스1로 관심권 안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뉴욕 증시의 상승, 금리 인상 관련해 가지고 조금은 이 금리 인상이 종료되지 않을까 이제 금리 인상이 막바지에 다다랐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스닥, 또 다우 전부 금리 인상 사이클이 이제 막바지에 달았다는 이러한 투심, 또 자극을 해가지고 이런 기대 때문에 투자자들이 좀 안도를 하고 있습니다. 은행 위기가 좀 진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이 막바지에 다다랐다. 뭐 이런 그 발언들이 배팅을 하는 이런 흐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서해 피격과 관련한 서훈하고 또 박지원, 서우 모두 법정에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다 지금 부인을 하고 있지만 이 서해 공무원 피격상권 은폐, 그리고 월북몰이 이런 혐의로 기소된 전 정권의 외교, 안보라인 이런 인사들에 오늘 첫 재판이 있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되고요. 검수 안박, 어제 헌재에서 결정을 했는데 검수 안박의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또 경찰한테 이 수사를 넘기는 검수 안박 개정 법률안이 유효하다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내렸는데 갈등의 불씨가 여전합니다. 이러한 그 상황에서 아무튼 후속 돌파구가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테라, 루나의 권도영이가 체포됐다는 소식이 아침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권도영, 완전히 테라, 루나 사태 때문에 공동 창업을 하면서 상당히 테라, 루나 폭락 사태 때문에 그동안 세르비아에 체류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위조여권으로 또 사용하고 있어서 제가 어느 나라인지 듣긴 했는데 처음 듣는 나라라서 잘 모르겠어요.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 아무튼 위조여권으로 해가지고 체포됐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하고요. 여전히 지금 나쁜 상태인데 마스크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또 출근길이 약간 쌀쌀한데요. 낮에는 24도까지 올랐었는데 지금 서울 기온이 8도씨입니다. 어제 전국적으로 좀 비가 온 다음에 기온이 조금 떨어진 것 같은 이런 분위기고요. 그리고 지금 애플페이의 파급력이 상당합니다. 케이지 모빌리언스가 이와 같이 4거래일이 떨어지고 있지만 외국인 보유 수량도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애플페이와 관련해서 간편결제 시장에 지금 현재 태풍의 눈입니다. 페이 업체하고 카드사가 지금 점점 애플페이하고 또 결연을 맺으면서 이러한 현대카드도 지금 가입자가 굉장히 많이 늘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완전히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3월 21일 그러니까 화요일 날 이번 주 화요일 날 우리나라에 상륙하면서 신용카드 없이 아이폰으로만 결제가 가능한 애플페이 그동안 없던 수수료 부담에 단말기 보급도 조금 고전을 하고 있지만 예상과는 달리 이용자가 빠르게 지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카드사들도 일제히 다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현대카드만 싱글벙글 웃고 있는데요. 아무튼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만 없었던 애플페이와 관련해 가지고 애플페이가 출시된 게 2014년이니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는 돈 문제 때문에 애플페이가 좀 늦게 9년 만에 이렇게 들어와서 런칭이 된 건데요. 아무튼 삼성도 지금 애플페이하고 완전히 대결을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형 가맹점들 그리고 교통카드까지 쓴다 그러면 상당히 파급력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케이지 모빌리언스를 대응하고 있는데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관심있게 계속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준의 긴축이 지금 끝났다. 금리 인상이 막바지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오늘도 조금 우리 시장은 2424포인트로 끝난 코스피가 조금 상승을 할 거고 또 812포인트로 끝난 코스닥 역시 오늘 상승으로 갈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금요일이에요. 그래서 오후쯤에는 또 자금이 빠질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아침에 반짝 좀 올라가다가 오후쯤에 또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막바지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지금 금리 동결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환율도 지금 어제 29원 40전이 떨어져가지고 1,278원으로 지금 마감해가지고 상당히 환율이 지금 안정적이고 좋습니다. 금융 불안은 여전한데 아무튼 한미 금리 격차도 역대 최대지만 환율과 자금 유출 안정되면 금리 인상은 금리 인상은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는 동결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러한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금리 인상을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했는데도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태에서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대거 하락한 것은 완전히 강한 시장에 충격을 주는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일단은 한미 기준 금리 격차가 심한 상황이지만요. 지금까지 svb라든가 크레딧 스위스 이런 사태 때문에 금융 불안 지난주까지 엄청 불안했었는데 이 시장의 경계감이 큰 상태지만 아무튼 금융이 지금 안정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렇게 봤을 때 시장 안정화 이런 상황이 조금 시작이 된 거 아닌가 이런 섣부른 판단도 해봅니다. 이 비둘기파 통화 완화 그리고 금리 인상을 반대하는 이런 비둘기파들이 지금 조금 더 득세를 하는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아무튼 금융 불안이 좀 가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금리 인상과 관련해가지고는 좀 증시가 그래서 차분하게 상승을 할 것 같고 그러나 아직까지 부동산의 염려가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 시장에 투자 수요가 조금씩 들어올 거고요. 대출 금리에 지금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출 금리가 조금 조금씩 떨어지던지 이렇게 고정이 된다 그러면 시장이 조금은 안정화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2차전지 관련 테마가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무디스가 테슬라의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했고요. 또 전기차 시장이 유럽이나 중국 이런 데서 상당히 시장 판매 실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가 지금 또 대세고요. 리튬 관련주 관련해가지고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2차전지 그리고 리튬 전고체 배터리가 아주 가장 강하게 가는 지금 테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봇과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에 본격화하고요. 현대차가 로봇 감속 기업에 지분을 투자했습니다. 여러가지 이런 상황 때문에 지금 저점에서 살짝 반등을 했던 에브리봇 어제 조정이 나왔는데 오늘 관심 있게 지금 보는 관심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I와 관련해서 조금 저조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생성형 AI에 대한 돌풍 이런 것들이 AI 관련주들 셀바스 AI 같은 이런 종목들 죄송합니다. 셀바스 AI 같은 종목들이 이렇게 고가에서 답보 상태에 있다가 어제 살짝 반등이 나왔습니다. 생성형 AI에 대한 이런 돌풍 때문에 그렇고요. 제가 지금 재치기한 것도 미세먼지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요. 중국에서 황사가 어마어마하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뉴스를 보는데 황사 발원지에 황사가 어마어마한 모래폭풍으로 오는 이러한 녹화한 것을 봤는데 우리나라 지금 미세먼지 엄청나게 지금 강하게 오고 있습니다. 위니아 같은 종목 위닉스, 크린앤사이언스, 웰크론 이런 종목들이 미세먼지 관련주인데요. 오늘도 미세먼지 관련주들이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플라스틱과 관련한 플라스틱 관련주들 또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돈의 수급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2차전지, 리튬, 전고체, AI, 로봇, 미세먼지 이런 종목들이 테마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장이 눈치 보기가 굉장히 심합니다. 아직까지는 돈이 시장에 충분히 들어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와 관련된 이러한 금리 인상이 이제는 브레이크를 걸고 하락으로 떨어져야 시장이 안정화되고 돈이 들어오면서 우리 금융시장, 증권시장에 좀 봄이 올 것 같습니다. 오늘 2 플러스 1로 같이 대응하면서 마지막 금요일 성공투자 기원 드리고 마무리 잘하는 금요일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